왜 저기서 저렇게 불편하게 자는거지. 너무 귀여워. 어 아니 자 자 자 자. 어 아니 주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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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무세요. 아 근데 왜 여기서 주무시는지 모르겠네. 불편해. 오늘 손님이 와가지고 피곤했구나 잠을 못 자서. 자세요. 어. 아. 예를 들면 되게 높은 모습에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굴기 상자 작업이 되는 가게 흔들어 있는 고기가 있다 놓치면 이게 바베큐를 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얼마나 오래 걷는 이제 또 더 많이 입어야겠네 탈을랍니깐 응? 아 나 춤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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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있어? 그러니까 안에 있는 허락뚝이 필요하고 있어요 고기의 이렇게 별다른 거를 삼아 저기요? 네? 어 아 정말을 안어줄는데 근데 막 이렇게 해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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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이거 케익하는지요 케익하는지 아 어 아 아 진짜 근데 누가 이만 떨어뜨려 아 뭐야 아 하나 사진이 안 나요 사진이 안 나요 이건 사진 찍어야 된다 마이크한테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연락했는데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자 에스카페에서 드셔보자 저 소스라고 해요 소스라고 해요 네 네 네 네 예 네 네 하하하하 네 하하하하 네 뽕이란다 하하 빵 우와 까 꿩이랑 대중들이 약간 다르다 우와 와~~ 음~~ 이게 살이 다 돼가지고 이 지정조름이 삼자름하면서 고기한테 붙여가지고 이렇게 버려주면서 섞여가지고 와~~ 소고기 형 나고 와~~ 자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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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~ 한글자막 by 한효정